김사장 반가워 박사장도 반가워 다들 초대에 응해줘서 다행이다 박사장 불공정한 부담거래 때문에 고민이었지? 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야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가 있는데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요? 박사장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모르는 거야? 박사장은 위탁을 받는 수급사업자로서 거래 과정에서 불이익은 없었는지 알려만 주면 되는 아주 간단한 조사라고 근데 이거 꼭 해야 돼요? 참여했다가 거래 끊기면 어떡해요? 박사장 정말 몰라서 그러는 거야? 수급사업자가 참여한 내용은 원사업자에게 제공되지 않는다고 절대 비밀보장 비밀만 하지 않아? 걱정 말고 참여해 근데 방법을 모르는데요? 방법을 모르겠다고 설명해줄 테니까 잘 들어 이게 공정위에서 보낸 우편물이야 이 안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어 그걸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참여하면 돼 조사 중에 잘 모르겠거나 궁금한 게 생기면 어떻게 하냐고? 전화해 1811-8930 설마 아직도 망설이고 있는 건 아니겠지? 박사장 하! 내가 한마디만 해도 될까? 불공정한 거래 지겹지 않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원하지 않아? 회사 간 부당한 거래가 확인되면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 업체를 보호해준다고 이래도 안 할 거야?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참여해!